자, 오늘은 핑크색길 타고 발렛바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핑크색 라인 타고 끝까지 주구나사나 직진을 하시다가 왼쪽에 차선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. 자, 이제 생겨요. 생겼죠? 자, 이거 타고 주구나사나 직진. 자, 직진하시다가 내려가는 길 나오기 직전까지. 자, 나가는 길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직진하시는데 나가는 그 부분에서 이게 직진을 하면 그냥 나가지구요. 직진하지 않고 왼쪽을 타셔야 됩니다. 이때 차들 막 들어와요. 자, 왼쪽길 타실 때 파란색 선 보이시죠? 저게 발렛바킹 안내해주는 거예요. 자, 쭉 타고 내려가셔가지고 왼쪽에 또 길을 한번 넘어가셔야 돼요. 왼쪽 라인 타시고 직진. 자, 저기서 확인해주시는 분들이에요. 여기 발렛바킹 오르셨어요라고. 자, 주구나사나 직진. 쭉 직진하셔가지고 왼쪽 커브 틀어지는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. 그쵸? 자, 여기 화면 보이시죠? 접수장이라고 써져있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쭉 직진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손짓을 막 합니다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H구역으로 해달라고 해요. 좀 나오기가 수월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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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